겨울철이 되면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남에서 첫 발생 이후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른데요. 강원도 내 양계 농장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조희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고흥의 한 유경오리농장. 이달 4일 올해 처음으로 농장 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전남 무한, 전라북도 익산과 경상북도 구미의 농장까지 확산됐습니다. 확산세가 하도 빨라 전라도에선 매몰 처분 대상이 발생 농가 반경 500m에서 최대 2배까지 늘기도 했습니다. 강원도 내 양계 농장에도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11월 원주의 산란계 농장에서도 병이 확인돼 키우던 닭 6만 6천여 마리를 매몰 처분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농장들이 가장 어려운 점은 AI가 어디서 오는지도 지금 모르는 입장이고. 강원도에서 닭과 오리 등 가금류를 기르는 농가는 8,500여 곳. 사육 규모는 900만 마리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강원도는 산란계 농장 정기 검사 주기를 한 달에 한 번에서 2주에 한 번으로 강화했습니다. 육계에 대해서도 출하 전 검사를 의무화하고 병아리를 입식할 때도 바이러스 검사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검사하는 걸로 강화를 했고, 육계 같은 경우는 출하할 때 원래 검사를 안 했었는데, 도축장 출하할 때 항상 검사받고 나갈 수 있게. 또 겨울 철새들이 한반도를 찾는 시기를 맞아 철새 도래지에 대한 정기소독을 실시하고 양계업 관계자 출입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조희원입니다. KBS 뉴스 조희원입니다.